당락을 바꿔버린 경우가 광진구 얼뿐만 아니고 55군데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례연구를 해보게 되면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이 왼쪽입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가 사전 빼기 당일 차익값을 구했고 그리고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표를 얼마나 더해줬는지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한 다음에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당 후보에게 얼마나 선물했는지 이걸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이게 표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얼리입니다 고민정 후보하고 오신환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제야 전문가가 작성한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병이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수치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플러스 25 국힘당 마이너스 25 관외 사전투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이게 무슨 말을 뜻합니까 제외국민투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게 되면 50%가 나옵니다 50%는 뭘 뜻하죠 사전투표자 수의 50%를 조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조작하죠 사전투표소에서 두 사람 이름 사전투표 용료를 교부받을 때마다 가짜표 한 장을 만들어서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씀 달렸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아닙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플러스 25 마이너스 25는 더하게 되면 50%입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50%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렸냐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입니다 멜브르네스 교포 한 분이 제외국민투표로 응하게 되면 바로 가짜표 한 표가 여러분 누구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까 더블당 후보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뉴욕 총령사 간에 한 분이 여러분 투표하게 되면 바로 가짜표가 들어옵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위에 우편투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두 개 합치면 30%입니다 이 경우가 주로 뭔가 하니까 두 장당 한 장입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 방법이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방법입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 올 때마다 가짜 투표 한 당을 더블당 후보가 계속 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블당 고민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자 수는 거의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고민정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7348표 가짜 고민정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325표 가짜 고민정 구의 제1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3557표 가짜 구의 제3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3620표 가짜 자양제1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 3717표 가짜 이게 가짜면 투표수하고 선거인 수도 다 가짜라는 겁니다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투표자 수를 부풀린 겁니다 투표자 수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주변에 설득하시게 되면 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왜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조작된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물어볼 겁니다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선관위가 가짜 투표료를 고민정 함께 몇 표를 투입한 겁니까 여러분 4월 12일 총선에서는 서울권역에서는 사전투표수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습니다 4분의 1은 가짜 4분의 3은 진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인 수 가운데 4분의 1이 가짜 표인 겁니다 12,432표 12,432표의 4분의 1이 몇 표입니까 303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한번 더 계산할게요 12,428표 나누기 4 302표가 아니고 3,007표입니다 3,007표 여러분 그러니까 7,348표 고민정 후보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우편투표 득표수 가운데 3,107표가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구하려면 7,348표 빼기 3,107표입니다 선거인 수도 부풀려져 있고 3,107표만큼 투표수도 3,107표만큼 부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한 덜미를 어떻게 잡혔는가 하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규칙을 이용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7,348표의 더불어민주당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조작했냐 선거인 수 12,432표 중에서 4분의 1을 조작한 겁니다 4분의 1이 3,107표입니다 그러면 고민정 후보의 제외국민투표는 몇 표를 제외국민투표를 좀 조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외국민투표는 몇 표를 조작했냐 325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가 얼마냐 선거인 수 665명 665명에 4를 나누게 되면 166.25표입니다 166표를 조작한 겁니다 325표에서 166표를 빼면 진짜 고민정 후보가 얻은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조작을 했으면 표를 다 더해줬으니까 고민정의 차익값 그래프가 뚱뚱합니다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뭐가 다 찾아졌습니까 표 더한 게 다 나옵니다 구의 제1동에 3557표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정 구의 제1동 관내 사전특표 득표수가 3557표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가 뭐냐 3557 빼기 1470표입니다 1470표를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1470표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기에 선거인 수 5880명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3장당 한 장을 훔쳤으니까 3 플러스 1 4의 4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제야 전문가 무슨 신출 기묘한 여러분들 재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다 만든 겁니다 보라색으로 쳐져 있는 거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이용해가 여러분들 진짜 표도 다 복원하고 몇 표를 훔쳤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더불당 후보에게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 득표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고민정 더불당 발표 923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 3557표 유령 사전투표자 수는 선거인 수 곱하기 4분의 1 1,646.5표 반올림에서 1,647표 고민정 더불당 후보의 진짜 923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발표 빼기 유령 이 꼴은 진짜 1,910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923동에 3,000 923동 보시죠 네 이 923동 923동 있네요 923동 3,622표가 가짜라는 겁니다 몇 표를 집어넣자 1,647표를 적어놓은 겁니다 진짜 몇 표다? 3,622 빼기 1,647 진짜인 겁니다 3,557 숫자가 좀 잘못됐네 3,557 이게 923동을 해놓은 923동이 아니고 923동을 921동입니다 921동이 3,557표 3,557표 맞네 몇 표를 집어넣었다 1,47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557 빼기 1,470표는 진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는 9,022표 차이로 패배한 패배자인 거죠 그걸 표를 1,33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4,015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1,33037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고민정 후보가 9,022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선관위가 4,015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억수로 운이 좋은 양반인 거죠 4.15 총선도 조작해서 오세훈 후보를 이겼고 4월 10일 총선도 조작해 가지고 오신한 후보를 이겼으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닌 겁니다 9,022표 차로 패배한 여러분들 후보를 4,015표를 승리한 후보로 만들어주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파별적일 것 같습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장에 3,910명이 왔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이름들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까 5만 2,147표가 왔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기친 1만 3,037표만큼 누구한테 줬습니까 더블당 후보만큼 다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발각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한 내역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장에는 선거인수 규모 26.21%가 여러분들 왔는데 그걸 33.81%로 뻥튀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8.60%를 부풀려 가지고 그 표가 13,037표입니다 그걸 전부 다 고민정의 사전투표에 대해 준 겁니다 고민정이 실제로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44%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8%를 만들어준 겁니다 58%를 만들기 위해서 13,037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쑤셔 넣는 방법은 3장당 1장이죠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에 현장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고민정 사전투표율 58% 당일투표율 44%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4%지 않습니까 미친 수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수정한 상태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사전투표 득표율 44% 진짜 고민정 당일투표율 44% 사전빼기 당일 제로입니다 진짜가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진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한번 보시면 진짜를 보시게 되면 모집단의 득표율 고민정이 모집단의 득표율 사전투표 집단의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정확하게 다 일치하는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란 것은 어머니 집단으로부터 자식집단 표본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어머니 집단과 자식집단들 사이에 모두 다 통계적 특성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각 후보의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모집단의 총득표율을 각거나 이게 전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집단의 총득표율 44% 사전투표 집단의 사전투표 득표율 44% 당일투표 득표율 44%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10억분의 1mm의 나노공정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시행하는 그런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한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세계사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과학적인 발견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도체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모든 학문의 기초인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 큰 수의 법칙인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집단들을 여러분들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이라는 표본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자식이 2명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전자와 자식의 유전자 다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진짜 이름들 득표율을 추정한 걸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고민정에게 13,037표를 투입해가지고 그걸 투입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실제 사전투표를 알 수 없도록 만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 가린 온 상태에서 발표를 뭡니까 8.60% 뻥튀기해서 위조투표제를 13,037표를 만들어서 전부 다 고민정에 넣어줘가지고 고민정이 실제 사전투표율이 44%인데 발표 사전투표로 58%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작을 한 승관위 데이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빼기 당일에 14%가 나오는 겁니다 미친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모집단 당일투표율 사전투표율 전부가 다르지 않습니까 51% 44% 54% 이게 반과학적 사실이 있냅니까 서울 북대를 나오면 뭐하냐 검찰총장을 지내면 뭐하냐 현직 대통령이면 뭐하냐 잘생기면 뭐하냐 교육을 왜 받냐 교육을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이렇게 통계로 다 나오는데 그걸 다 깔아뭉개고 이 벌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으로 여러분들 아마 간주가 될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억지를 하는 것 억지 주장을 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애걸복걸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4월 10일 총선에 광진구 어뢰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는 나노공정 여러분들 되고 무슨 메모리 반도체가 만들고 낸드플래시가 만들고 그래서 이런 돈을 벗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식솔드라고 여러분 여자들을 얼마나 고생시킬 겁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이 만들어놓은 거 보시지만 뚱뚱한 차익값 그래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짓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했으면 선관위가 한 거죠 선관위가 여러분 이 광진구 어뢰 오신환 후보가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당일 투표에서 54%를 받았거든요 54대 44로 고민정을 눌렀습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고민정 58% 오신환 40%로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 보시기만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4% 마이너스 14%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거죠 오신환 후보가 54%를 얻어 낙선했고 영등포리에 박용찬 후보가 55%를 얻었는 데 낙선했지 않습니까 오신환 후보나 박용찬 후보나 간에 두 사람 다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겠죠 그리고 오신환 후보나 박용찬 후보나 앞으로 국회의원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의석수를 더 줄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자리를 왜 줍니까 국민의힘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다 줘야 돼 왜 국민의힘은 공천 주겠어요 공천 안 주죠 대통령 나도 대통령 한 번 돼봤습니다 그렇게 꿈 깨시어 그건 무속적 사고면 대통령이 한 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고는 국힘에서 대통령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작을 해서 표를 만드는데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54% 한 건 상당히 잘한 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도 꼼짝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작은 달콤하고 기대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크는 겁니다 사기 가운데서도 선거 사기는 거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한 겁니다 어쩌면 조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북조선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몰라 그래도 저렇게 이런 같은 동포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남쪽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남쪽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꼭 같은 길을 걸을 걸로 봅니다 국민들 꼼짝 못할 수가 없습니다 홍콩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저항했고 홍콩은 여러분들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저항정신이라는 것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꼼짝 없습니다 선거에서 제압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언론 법 쪽에 다 썩은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합하여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데 다 이바지를 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야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보통 시민들이 이제 고생을 안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도 눈을 다 감는 거 아닙니까 당일 투표에서 54대 44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58대 40으로 이러면 고민정에 이겨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항의하지 않고 누구도 의문을 여러분 갖지 않고 그냥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 조선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한국사람으로 삽니까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의심을 안 한다 그렇지 않죠 그냥 고대인들인 겁니다 고대인들이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 재야 전문가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조작이라는 게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노란색 박스는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평균값이 고민정 48 여기에 구의제 1동입니다 그리고 오신안이 49%입니다 48대 49입니다 여기에 이름들 이 평균값이 모집단이라고 보고 그 표본집단이 구의제 1동 투표소 48대 49 두 번째 표본집단 43대 55 세 번째 표본집단 구의제 1동 제3투표소입니다 50대 48 구의제 1동 4투표소 50대 46 구의제 1동 제2투표소 다섯 번째 표본집단 51대 46입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48대 49가 나옵니다 이게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다른 선거도 다 평균값에 비례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엉뚱합니다 61대 38 국의 부재다 투표 68대 30 우편투표 59대 30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숫자가 많은 이 투표 가운데서도 가장 표본수가 큰 경우가 당일 투표입니다 구의제 1동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 5투표소의 평균값이 고민정 48% 오신환 49%입니다 표본집단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마 수천 명 정도 될 겁니다 수천 명 되겠네요 관내 사전투표 수천 명 될 겁니다 구의제 1동의 12774명 가운데 5877명을 빼면 얼추 한 7천몇백 명이 됩니다 이게 7천몇 명이 나온 결과입니다 48대 49가 7천명에서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천명 가져 하지 않습니까 48대 49입니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정확한 여러분들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61대 38 국의 부재다 투표 68대 30 관내 사전투표 59대 30 전부 다 고민정의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작값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조작값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고민정의 더불어민주당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7348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몇 표를 대줬습니까 계산하실 수 있죠 선거인수 12432표에 여러분들 4분의 1 3108표 7348표 고민정이 받은 관외 사전투표 가운데서 3108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넣어준 위조투표지인 겁니다 국의 부재다 투표 고민정의 발표 국의 부재다 투표 득표수가 325표 몇 표가 여러분들 320표 가운데서 가짜 표입니까 선거인수 665표 665표에 4를 나누게 되면 166.2표 325표 가운데 166표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누가 선관위가 누가 중국공상당 아니고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선관위가 투입한 겁니다 325표 가운데 166표를 325표에는 166표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표는 325표 빼기 665표 166표입니다 구의 제1동 투표수에 관내 사전투표 고민정 득표 3550표 진짜입니까 진짜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선관위가 부풀려준 겁니다 몇 표 부풀렸죠 선거인수 5888표 5888표의 4분의 1 1470표입니다 3557표의 위조투표지 1470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1470표를 빼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누가 중국공상당 선관위가 아닙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표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착하게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3557표 가운데 1470표를 집어넣은 거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470표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1337표 가운데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겪고 난 다음에 세월이 참 흐르고 흘러가지고 4년이 됐지 않습니까 4년이 되면서 젊은 날 제가 꿈꾸고 젊은 날 알아왔던 대한민국은 너무나 다른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저마다 이익을 찾아가지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국회의원 검찰 경찰 경찰 감사원 언론사 식자층 전부가 다 선거부정을 덮는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선거부정이 여러분들 만년되고 제도화 된 나라라는 것은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투표율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다 이제 아니까 베네수엘라 투표를 보시기에는 급속하게 내려갑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투표장에 가도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꼭 같은 과정을 끕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루가 갈수록 사람들이 알아갈 겁니다 아 이게 부정선거로 그냥 다른 데서 선거결과를 만들구나 이렇게 좀 돌아간 겁니다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엉망진창으로 돼버린 겁니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런 근본이란 것이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위험을 감지해서 준비를 못하면 그냥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다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억울한 것은 개인적 선택의 여러분들 결과로 개인이 비용을 치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체제라는 것은 그냥 나라 전체 사람들이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간에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으니까 계획이 하면 다가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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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게요 아멘